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B3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커말 1급의 스프레드시트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장난감 렌탈이라고 되어 있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두 개 테이블이 있는데요. 대여 정보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대여 아이디 더블클릭, 고객 아이디, 고객명, 장난감 아이디, 장난감 이름, 대여 일자, 대여 기간, 일회 대여료, 정립 포인트를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왔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확인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조건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대여 기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3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일회 대여료를 선택하신 다음에 15,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값을 15,000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입력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정렬 순서에서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고요. 두 번째 고객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눌러서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필드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정렬 순서에 맞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을 수식만 사용하거나 범위가 딱 두 개 셀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B28부터 E32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28부터 E32 영역.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건을 그냥 필드명을 복사해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원 구분이 비회원이 아니고 컨트롤 C, B28에다가 컨트롤 V 비회원이 아니다, 같지 않다, 비회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정리 포인트라는 필드명을 복사해 오시는데 컨트롤 C, 그 다음 아까 조건을 주셨던 바로 옆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300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3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비회원이 아니고, 그 다음 정리 포인트가 3000보다 크거나, 그 다음 회원 구분이 비회원이 아니고 고객 등급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등급이 A라는 조건을 이렇게 조건을 작성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만약에 수식을 사용하라고 하셨다면 AND나 OR을 이용하셔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수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필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고객명과 회원 구분과 대여 일자, 장난감 이름, 먼저 컨트롤 C 해서 B34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장난감 이름, 그 다음에 대여료, 그 다음 5개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5개의 필드만 고객명과 회원 구분과 대여 일자와 장난감 이름, 대여료까지만 필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2셀부터 K2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B28부터 D30까지 선택한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고객명부터 대여료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현재 작업하셨던 기본작업 다시 2번에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선택하셔서 K25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작성하실 거고요. 대여 아이디의 첫 문자가 1, 2고 그럼 뭐 뭐 2고네요. 엔드 함수가 필요한데요. 대여 아이디에 가서 첫 번째 그럼 레프트 함수도 필요하네요. LEFD라는 함수 사용하셔서 대여 아이디가 있는 A3셀을 선택하되 A열의 입구 3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반납 일자에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먼스 입력하시고 반납 일자가 있는 H3을 선택하되 3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시고요. 달라 H3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가로 닫고 그 값이 5하고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1과 같고 그 다음에 반납 일자에 월을 추출한 값이 5하고 같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입니다. 기울인 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파랑입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문자가 1로 시작하면서 반납 일자가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기울인 꼴의 글꼴 색깔이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가지고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K3부터 K25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보호 탭에 클릭하셔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금은 기본 체크가 되어 있고요. 숨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현재는 K열의 수식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에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잠긴 셀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하겠습니다. 암호는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K3부터 K열에 있는 곳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수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셀을 선택을 못하는 건 아니고 셀 선택 작업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문서 보호에 가서 창의 크기와 위치를 유지하도록 창만 보호하시죠. 구조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창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의 내문항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대여 일자와 대여 기간을 이용하여 반납일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반납일은 대여 일자에 월에 대여 기간을 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트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트, 연, 연또는 이열 함수를 통해서 추출합니다. 대여 일자에 연또를 추출한 값에다가 먼스, 월을 다시 한번 추출합니다. 대여 일자에 월을 추출하고요. 대여 기간은 대여 일자에 월에다가 더해주면 반납일에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신표, 데이는 마찬가지로 반납일자에 가서 일을 추출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연, 월, 일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간만 월에다가 이렇게 도해주시면 반납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짜는 6월 30일입니다. 라고 일자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장난감 아이디하고요. 그 다음 고객 등급하고요. 할인액을 이용해서 고객별, 분류별, 평균을 계산하는데 아래쪽에 표에다가 작성하네요. 음, 표 5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 작업하는 화면이 좀 작아서 아, 여기 있습니다. 네, 표 5 아래쪽에 있고요. 음, 장난감 아이디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자를 이용해서 찾을 거고요. 그 다음 ABC는 고객 등급에서 ABC에 해당한 할인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이 풀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회원 등급이 D4부터 D22 영역의 데이터가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C38세가 같습니까? 하지만 C38, C39, C40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C열 앞에만 달러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가로를 한번 문 끊까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 꺼 주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미드함수를 통해서 MID 음, 고객 장난감 아이디에 가서 F4 절대참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온 값이 N, B와 같습니까? E, 어, 그러니까 D37, E37과 같습니까? F4 눌러서 37행에 있습니다. 라고 D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 주시고요. MI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할인액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할인액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는 다음에 Ctrl, Shift, 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아래로 수식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원 구분과 그 다음 대여 기간과 그 다음 장난감 아이디와 표 3을 이용해서 표 3 가격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1에 K4부터 K22 영역에다가 대여로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IF와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원 분류가 비회원이면 비회원이면 일 경우는 대여로는 우선 계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커서를 K4에 갖다 놓고요. 만약에 만약에 B4에 있는 값이 B회원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대여 기간 G4 곱하기 VLOOKUP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가격을 가져옵니다. 장난감 가격의 20% 값을 곱하기 위해서 장난감 아이디에 따른 가격을 찾습니다.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장난감 아이디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표의 첫 번째 가서 장난감 아이디를 찾고 우리는 장난감의 가격을 가져올 거면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값의 2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가격의 20%를 곱한 값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이나 그룹은 대여 기간 곱하기 그럼 첫 번째 B회원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심표 하셔서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요. B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과 그룹이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간 대여 기간 곱하기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장난감 아이디별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가서 F4 절대 참조 1회 대여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 열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3,0을 넣으시고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뭐 배열 수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B회원이니까 기간에다가 가격 12,000원 가격의 20%를 잠시 보시면 20% 곱한 값을 표시를 했습니다. 쭉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왜 12,000원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계산을 해보시면요. 는 5 곱하기 12,000원을 해보시면 12,000원 맞나요? 12,000원이네요. 12,000원을 해보시면 60,000원이에요. 여기에 20% 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20% 라고 하니까 12만원이 구해진 게 맞죠. 그래서 맞게 계산이 태웠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계산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되어 있다면 삽입의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배송비 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데이터는 고객 등급과 배송 방식입니다. 문제에서 배송비는 기본 배송비 곱하기 1 빼기 할인 비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송비는 가장 마지막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본 배송비부터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배송비는 if 만약에요 배송 방식이 택배이면 문제에서 기본 배송비는 3,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원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다시 배송 방식이 직원 방문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기본 배송비는 5,000원 입니다.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요. 기본 배송비는 0입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는 아래쪽에다가 고객 등급에 대해서 문제 잠시 표를 할인 비율을 참조하라고 했는데요. 잠시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고객 등급이 a면 12% b면 7% c는 2%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if 구문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작성한다면 고객 등급이 a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네 우리는 할인 비율을 0.12 그렇지 않다면 else if 고객 등급이 b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then 할인 비율이 0.07 다시 한번 이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else 할인 비율이 0.02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나와 있었던 fm 배송비에 대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배송비 곱하기 가로 열고 1- 고객이 할인 비율 입력하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수식을 작성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화면 오른쪽 k 배송비 M4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m 배송비를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고객 등급의 D4와 배송 방식의 L4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택배인지 직접 방문인지 에 따라서 우리 가격이 달랐죠. 그 다음 할인율도 고객 등급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해까지 해서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표 2에다가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대여기간이 2개월 이상인 배송 방식에 따른 건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과 if를 이용한 배열 소식입니다. 썸 그 다음에 가로열고 if 조건이 배송 방식을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L4부터 L22 영역의 데이터가 F4 절대참조 바로 왼쪽에 있는 택배와 같습니까? 근데 대여기간이 2개월 이상이란 조건이 있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엔드 역할을 하는 연산자 곱하기 입력하시고 두 번째 대여기간에 해당한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신 다음에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구할 거니까 1 만족하지 않으면 0이라고 입력하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에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테이블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누릅니다.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에 위치는 여러분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KLLA4A 데이터가 시작합니다. 위치는 L4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 화면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회원 구분은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여일자는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분류명은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 총 대여료를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레이아웃 배치하셨고요. 보고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합니다. 대여일자를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여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실제 하나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문제 보니까 월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합계 총 대여료에 대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입니다. 옵션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에 다가 0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피버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밝게 22번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16번이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 가니까 스타일 밝게 22 선택할 수 있고요. 핵머리 끌 열머리 끌의 옵션과 줄무늬 10가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우수 고객 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 고객 보기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자동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회원 구분별 내림차순 정렬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자동 필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구분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내림차순 정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필터 누르셔서 자동 필터 선택하시고 정립 포인트가 3만 이상 정립 포인트에 가셔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습니까 값을 문제 제시되어 있는 3만 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만 포인트 이상인 데이터만 화면에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의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위치가 F2부터 F3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실 데이터는 우수 고객 보기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우수 고객 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의 필터를 한번 없애보시고요. 우수 고객 보기 누르시면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작업 이제 매크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에 첫 번째 기타 작업 다시 1번에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총 대역 건수 계열은 아래쪽에 있네요. 약간 파란색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택하시고 데이터 화면을 올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조축 보조 세로 갑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조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고 문꾼 세로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 가셔서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문꾼 세로막대형으로 바꿉니다. 다음은 왼쪽에 있는 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 축서식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바꿉니다. 만으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어 근데 차트 단위 레이블이 표시되는데 만짜리가요 곱하기 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한글로 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용자가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만을 곱하기 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우스로 클릭하셔가지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만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세요. 글자가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만이라는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맞춤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 받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표시 단위 처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에 각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장난감 분류 장난감 분류별 매출 분석 이라고 입력하시고 같은 방법으로요. 우리 차트 도구의 축 제목에 보조 보조 새로 축 제목에 새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요. 대역 건수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차트 제목과 축 제목에 대한 데이터 입력하셨고요. 범내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범내 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대해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과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기타 작업의 차트 문항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난감 검색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보이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장난감 검색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 폼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폼의 이름은 장난감 검색 화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쇼라고 하면 화면에 보여지겠죠. 오른쪽 닫기 디자인 모드 끝내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질 겁니다. 장난감 아이디의 데이터가 B6부터 B23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이름의 C6부터 C23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폼의 장난감 검색 화면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장난감 검색 화면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갑니다. 그 다음 유저 폼을 초기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콤보 장난감 이름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C6부터 C23 까지입니다. 입력합니다. 그럼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클릭했을 때 장난감 이름에 C6부터 C23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장난감 이름 하나를 선택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 선택한 이름의 장난감 아이디 분류명 사용 연령 일의 대여료부터 데이터를 찾아다가 여기에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엑서 소스라는 값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값이 0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첫 번째가 무조건 0이에요. 리스트 인덱스는 0이고요. 0의 값을 가지고 행의 위치를 구하려면 지금 선택한 엑서 소소는 C6 세대 있습니다. 6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행의 위치는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더하기 6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럼 잠시 비주얼 베이직 에 가서 다시 화면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검색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를 가져올 행의 위치는 아까 콤보 장난감 이름 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첫 번째가 무조건 0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는 6행이 있었기 때문에 더하기 6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장난감 아이디는 txt 장난감 아이디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아이디 에다가는 셀즈 i로 조금 전에 구해놨던 행의 위치와 장난감 아이디 에 가셔서 비열에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2 라고 넣으시면 비열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요. 컨트롤 c 눌러서 txt 두 번째 데이터는 분류 입니다. 분류 는 네 번째 에서 가주겠습니다. 4 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령 은 다섯 번째 열에 넣겠습니다. 2 열에 넣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대여료 는 여섯 번째 열에서 가주겠습니다. 다시 가격은 txt 가격은 일곱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조사는 여덟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각각의 텍스 상자 이름은 사실 폼에 가셔서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속성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B열 C열 D열 2 3 4 5 6 7 8 이렇게 열의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한번 닫아보고요. 우리 장난감 검색 버튼 누르면 첫 번째 선택했을 때 검색하면 첫 번째 해당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두 번째 선택한 데이터 선택하고 검색하면 두 번째 해당한 데이터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작성을 하셨는데요. 세 번째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폼에서 종료를 누르면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CMD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겠습니다. 언노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오른쪽 닫기 그 다음 클릭하셔서 종료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